이렇게 하나 하나 사고 싶긴 했어요 너무 더워서 이것조차 더워요 여기서는 패밀린? 네 카베리 스마트 얼마나? 2,000원 아니 아니 얼마나? 2,000원 1,000원 사우트버리아나? 안녕하세요 아 지금 현재 캔디에 도착을 했고요 이게 마스크를 정말 써야 하는 이유가 매연이 진짜 길이에요 여기는 그나마 길 인도가 있는데 보통 없어요 보통 그래가지고 차 옆으로 바로 지나가게 되는데 매연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엔진우유를 안 갈아서 그런 건지 와 가래가 진짜 많이 나와 길 걸으면 아무튼 저는 캔디를 갔고요 캔디가 일단은 마켓이 있어요 마켓이 여긴데 여길 한번 가볼게요 뭐 어디를 보러 가는 것보다 사람 냄새 맡으면서 그냥 사람들 좀 어울러서 이렇게 노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단행단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사람 엄청 많네 일단 시장에 도착했고요 어 여기가 아 아파 아파 아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고 여길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지금 12시 1시쯤인데 밥도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밥도 여기서 먹고 하려고요 여기 강아지 옵션이야 어봐봐 어딜 가도 강아지가 이렇게 있어 전부 가야 되는데 이거 말이야 이거 와 생선 이렇게 파네 와 Hi Tuesday today 무늬 무늬 와 So fresh 와 이게 바로 잡은 거래 오늘 와 와 What is this? Well well How well? Very well 와 여기는 손나라이기 때문에 낚시가 굉장히 흔해 오늘 바로 잡은 것들을 이렇게 파는 것 같아 이 로또리 하는 게 진짜 길 걸어다니면 1분 거리마다 이런게 로또리가 있어요 How much is one? 20 rupees 20 rupees Okay What is the maximum price? 10 million 10 million rupees Yes 한국도는 4천만이 최대 프라이즈래요 높네 이렇게 와 여기 봐봐 와 Hi Hi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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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ff? Biff? I'm just wondering How much is this one piece? One piece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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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개 싸네 와 위버 위버 와 Biff? What is this? What is this? This two piece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와 이렇게 파는구나 와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있어 근데 여기가 냄새가 장면 아니에요 진짜 엄청 싸게 사가지나보다 여기서 고기 파는 데가 엄청 많네 경쟁사가 많네 여기 반대 온 거고요 여기 가든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위에는 뭐 옷 같은 거 파는 데가 있네 그 1층은 약간 식료품인 거 같고요 2층은 약간 좀 의상 그쪽 물 좀 먹어야 될 거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 올라가서도 옷 같은 거 뭐야 이거 떨어졌어 안녕하세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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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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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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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좋아? 네 너가 뭐죠? 아니 괴롭히시는 거 같은데 이제 가야겠다 하이 가겠습니다 아 뭐 좀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오 여기 뭐 있다 카페있다 나이스 빵을 아침을 떼어 버려야 되나? 짭짤한 빵 없나 대신? 짭짤한 빵 하이 Can I get one of this? 뭔지 모르겠고 일단 one of this and one of the springhawk 미크 미크 스트로베미크 일단은 뭔지 모르고 그냥 샀고요 아침을 안 먹어서 반판보다는 짭짤한 빵이 나을 거 같아가지고 스프링룰 같아서 샀어요 우유는 이렇게 나와요 비닐에 비닐에 너무 맛있다 스프링룰 맛네 안에 막 감자나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데 맛있다 매워요 근데 샐리안카 사람들이 눈치를 좀 늦게 먹나봐요 한 더 먹어야 되겠는데 이건 뭘까? 오우 똑똑해 톡 다육발리 달달한 잼인데 너무 뻑뻑하다 쇼트 파는 데가 따라 없나? 오우 이거 판다 안녕 이거 뭐야? 젤러비 젤러비? 네 하나가 얼마예요? 하나가 얼마예요? 하나가 얼마예요? 하나가 얼마예요 그냥 먹어보라는데 하나가 얼마예요 하나가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사실 알아요 제가 이걸 먹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같이 먹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이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알겠어요? 정확히 육아만 나요 동그란 과자 동그란 과자 동그란 과자 동그란 과자 동그란 과자 2층 올라가 봐야 돼 2층에 올라가서 구경 좀 해볼게요 재밌네 여기 보자 짝중시장 짝중시장 여기 위에서 보니깐 더 이쁘네 비둘기 봐라 동그란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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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자 하나 사고 싶긴 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이것조차 더워요 여기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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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큰 크기 큰 크기 큰 크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무난하고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큰 크기 큰 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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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이 된다는데 여기서 맘에 들어요 저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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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에 한번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만인치 야 원인치 원인치 이게 얼마인지 예 원인치 원인치 예 사우드 코리아 사우드 코리아 벌써 끝나고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고요 진짜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죠? 성공이다 성공이다 만원이면 싼 거겠지? 극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시원해요 시랑카이 티를 좀 한번 마셔볼게요 지금 날씨도 이렇고 목도 좀 추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 진짜 많다 여기는 외국인들도 은근히 많이 있네요 구글에 찾아보니까 여기 베이커리 집이 평점이 되게 높고 리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실론티 캐빈 보니까 이게 여기 빵집이랑 같이 운영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메이커리 집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메이커리, 블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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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은 거기로 가요 시기리아 있잖아요 시기리아 거기를 가는데 제가 콜롬보 다운타운에서 환전하려고 백화점에 잠깐 갔는데 그때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맑은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6년 일하다 오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인스타를 주고 받았어요 그 사람이 집이 시기리아 그쪽인데 지금 콜롬보래요 그래서 시기리아 가려면 여기 제가 있는 곳 거쳐서 가거든요 자기도 어차피 자기 집 쪽 가야 되니까 저를 픽업해서 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인복이 좋아요 정말로 아무튼 그래서 같이 갈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티 먹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블랙비 맞냐 이거? 와.. 건강한 맛이다 아니 개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아니.. 지금 제가 개미를 거짓말이 아니라 20마리 이상 잡았어요 침대에서 아 네 스리랑카 벌레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영상에 안 담았지만 제 가방에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개미는 괜찮아 개미는 괜찮은데 침대에 있으면 좀 선 넘는 거지 이거 맞잖아요 솔직히 봐봐 보이죠? 여기 침대를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여기 야마카지 쓰냐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출처만 알려줘 출처만 알려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잖아 너네 돈 냈냐 여기? 숙박비? 난 지금 14,000원 내고 자고 있어 내일 이렇게 시길이야 넘어가야 돼가지고 집도 잡고 막 계획도 짜야 되는데 개미들이 짜고 나타나니깐 아 좋다 진짜 아 몰라 다 잡았겠지 또 있어 또 나왔어 와 어딘데